댓글에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걱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아 찾아보니까 댓글이랑 메일에 전부 다 재민이 형 괜찮아? 재민이 형 사고 난 거 괜찮아? 재민이 형 교통사고 났는데 괜찮아? 아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조용해 인마 조용해 인마 너무 많은 거야 형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왠걸 이거 칠레 이스터선 모아이 석상 트럭에 들이받쳐 와르르 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나는 모아이 석상이 아니야 그냥 닮은 거야 아니 아니야 닮은 게 닮은 게 아니라 닮은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가 자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 알지? 댓글이 아니라 펜화체를 한번 보자 아 나 진짜 보자 이거는 무슨 벽화 같은 느낌 이거 뭐 그거 아이가? 교회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맞지? 어 눈썹은 어디 있는데 눈썹? 내도 눈썹 없고 박연이도 눈썹이 없는데 이건 또 뭐 이거 클래시노야 아이가? 보겸이 형이랑 한번 1대1 해봐야겠는데 이건 또 뭐야 하모니카 교수소 아 나 진짜 형 너가 이런 거 좀 앞서가지 마 날아갑니다 박연이 말하는 거 봐 주인새끼 아니 미치네 진짜 양치하고 싶다 너무 양치하고 싶다 이 사진 보자마자 양치를 너무 하고 싶어 야 이거 진격의 거인 아이가? 미치겠네 진격 아니 너가 왜 자꾸 나를 진격의 거인지랑 비교하는데 야 이게 진격의 거인 얼굴이가 이게 그렇게 생겼나? 어? 이건 뭐야 묶여있네 놔줘 박연이 치킨 먹으면 놔줄게 야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치킨 먹는데 인마 어? 양팔 다 풀려있고 이렇게 해도 치킨 못 먹는데 이렇게 묶여있으면 내보고 어떻게 치킨을 먹으라 말인데 어? 니 말이야 니 니 니 말이야 하하하하 박연이 박연이 몸 겁나 좋아 박연이 겁... 아니 내 표정 이거는 내가 언제 이런 표정 지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표정 지었는데 어? 미치겠다 진짜 하하하하 짱구 하하하하 박연이 박연이 말풍선 봐라 여러분들 저 좀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안살려줘 안살려줘 인마 아니 이것도 뭔데 이건 또 어? 내 표정 자꾸 저끼 막 늘리고 이러지 말라고 야 코가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 사진 봐봐라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코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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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코다 이게 장난하나 진짜 아니 그리고 박연이는 인마 주먹질 하는데 뭐 저렇게 해맑은 표정인데 어? 이거 뭐야 총이 없네 아 유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하하하하 총이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혹시 이거 능력자 있으면은 요걸로 있잖아 확실하게 뭐 이제 그 자막까지 넣어줘 넣어줘가지고 있잖아 깔끔하게 좀 합성해 줄 수 있나 요거 요거 잘하면은 요거 좀 화면이랑 화면 넘어갈 때 삐이 처리하면서 그거 사용해도 될 거 같거든 요거 능력자들 좀 부탁한다 하겠네 총이 없네 하하하하 아니 야 이거는 재미TV가 아니라 턱형 아이가? 누가 봐도 턱형인데 니 턱형 팬이가 어? 턱형 그 사건 이후로 뭐 뭐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야 근데 이건 진짜 턱형 생각나잖아 누가 봐도 턱형이잖아 KBS 뉴스 광장 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런 내 표정은 어디서 찾았는데 와 이거 진짜 밥상 다닌다 하하하하하하 박연희 아 나 미치겠다 아 내 표정 봐봐 아 진짜 말하는 거 같잖아 박연희 특파원 이러면서 말하는 거 같잖아 미치겠다 이게 야 잠깐만 있어봐라 내 좀 뭐 뭐 하나 물어보자 야 이게 이게 내랑 닮았나 이게 내랑 닮았나 이게 이게 재미TV가 어? 이거 고길동잖아 고길동 아저씨 둘미에 나오는 고길동 아저씨 이게 어떻게 낸데 이게 어? 팬아트 맞나 이거 어? 하하하하 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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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? 하하하하하하 이거 웃음참기 5탄 아이가 5탄 하하하하 내 미치겠네 총아 개껌이당 하하하하 개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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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껌이다 하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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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니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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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하하 하하 야 너가 합성 잘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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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표정 봐 표정 표정 봐 하하 하하 아니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합성했는데 너가 진짜 열심히 한다 어? 모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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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놈의 모아이 이들만 하면 나오는 모아이 진짜 아니 이렇게 자꾸 보니까 내가 모아이나 달러가잖아 진짜 모아이 속상 찾으시오 이거 저 저 제일 왼쪽이잖아 제일 왼쪽에 제일 왼쪽에 제일 왼쪽에 누가 봐도 제일 왼쪽이 진짜 모아이 속상이지 이걸 이거를 문제라고 해놔 맞추기 쉽네 텔레톱이 하하하하 야 야 텔레톱이 뽀 제일 오른쪽에 뽀 표정 봐라 귀 맞고 귀 맞고 눈 감고 있는 음악 듣고 있나 하하하하 아니 이건 뭔데 이거는 야 내가 언제 이런 표정 지었는데 어? 나 이런 표정 안 지었어요 뭐야 이거 나 이런 표정 안 지었는데 야 야 나 이런 표정 안 지었어요 야 총이다 아 돌았나 진짜 미쳤나 장난하나 진짜 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오프 개쌍자 야 잠깐만 여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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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나는 총 없는 애 죽일 때가 제일 제일 기분 좋더라 야 방금 본 총 아이가? 돌았나 이거 돌았나 이거 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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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돌았나 어디서 곤충질하고 앉았나 미쳤나 돌았나 미쳤나 빨랫줄에 걸렸나 진짜 어 엠포다 엄마 엠포 이걸 왜 한 번에 못넣는데 체육시간에 뭐했노 도대체 진짜 어? 그래 이렇게 한 번에 넘어야지 어? 야 여긴데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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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앗 크 꺄 꺄 아아 진짜 씨 아아아아 아아 진짜 화킬 화킬 했었어야 되는데 화킬 진짜 화킬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낙하선 너무 많은거 아이가 이거 낙하선 너무 많잖아 아니 왜 자꾸 북캠 떨어지는데 어? 미치겠다 진짜 이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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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혼자야 이창 내 혼자야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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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16 개쓰랭이! 벨터 아아 진짜 어 우지 우지 먹자 킹캇 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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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뭔데? 두명 어 나 봤나? 아아아아악 살린다 미쳤나 저게 돌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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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나? 봤나? 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저기있어 총송이? 여기서 맞아서? 기졸 로그가 떴네? 발자국 소리 들리고 야! 그러면은 씨 수루탄으로 씨 저 제일 위에인가? 들어간다! 하아 제일 위에 아닌갑다 하아 젠장할 진짜 수루탄 하나 밖에 없었는데 돌아버리겠네 진짜 하아 으아악 짜 어디갔노 인마들? 인마들 어디간데? 수행하러 갔겠지? 수행하러 갔겠지? 수행.. 오우까와 저있다 어떻게 Perhaps 아아아아악 조 나무 뒤에 조나무 뒤에 조나무 뒤에 쟤는 내가 여기있는줄 모를걸 쟤는 내가 여기있는줄 모를걸 쟤는 내가 여기있는줄 모를걸 쟤는 내가 여기있는줄 모를걸 손탄 던지나? 엄마 아악 살았다 인마 살았어 인마 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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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로 뺄라고 뒤로 뺄라고!! 건방진 건방진 건방진이 하늘을 찌르는 녀석 진짜 아까 숱에 괜히 썼네 하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사프들에 집중하자 자 발작소리 오 Flu 돌았다 сторону 돌았다 저기있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핑크 발작소리 안들잖아 맏을ь이 돌았나east 야!! 성광탄 던지고 갈라! 저 있다! 저 있다! 봤나? 봤나? 이게 바로 뭐라고? 재민TV! 재민TV가 임마! 이 생각을 할 줄 안다고 비어있다 앱트포를 듭시다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아주 나이스!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랜만에 수영하니까 기분도 좋고 자기장 돌았나 자기장 미쳤나 자기장 진짜 저까지 어디 뛰어가란 말인지 나 미쳤나 진짜 아니 왜 자기장이 저딴 식으로 걸리는데 자기장이 내 쪽으로 걸리는 꼬라지를 못 본다 꼬라지를 못 봐 진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건데 아니 좀 나한테도 자기장 걸리고 좀 떡상하는 좀 안 되나? 나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어? 구상 빨고 진통제 빨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저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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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 들리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저길 내가 뛰어가야 된다 저길 내가 뛰어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어? 계속 싸워라이 계속 싸워 난 그냥 뛰어갈테니까 알겠지? 다음 자기장만 내 쪽으로 좀 걸려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 다음 자기장만 내 쪽으로 걸려주면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대 야! 자기장! 야! 야! 됐어! 됐어! 자기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체크리탄 하자 자기들 지금 진짜 좋거든 에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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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 끌고 왔다 차 끌고 왔네 차 끌고 왔어 미친놈 미친놈 돌아왔나 미쳤나 빨랫조려 걸렸나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얘 총은 있나? 총은 있고 저렇게 차 타고 댕기나 뭐하나 저기서 뭐하네 아 맞다 야 그 안그래도 있잖아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 교통사고 남는 거 맞냐고 나는 교통사고 난 적이 없거든 아니 저 교통사고 안 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댓글이랑 댓글에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걱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댓글이랑 메일에 전부 다 재민이 형 괜찮아? 재민이 형 사고 난 거 괜찮아? 재민이 형 교통사고 났는데 괜찮아?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용해 인마 조용해 인마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무슨 일이야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왠걸? 이거 장난하나 야 장난하나 어? 칠레 이스터선 모아이 석상 트럭에 들이받쳐 와르르 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나는 모아이 석상이 아니야 그냥 닮은 거야 아니아니 닮은 게 닮은 게 아니라 닮은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가 나는 모아이 석상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나? 이런 걸로 막 내 메일로 막 우유유유 표시하고 막 막 형 괜찮아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나는 얘들아 모아이 석상이 아니니까 이런 걸로 댓글이나 메일 보내가지고 막 괜찮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우는데 이런 걸로 조용히 해 아이씨 세명 세명이 지금 다 여기로 오거든 아직 대기? 밖으로 간다 한명 홧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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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홧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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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홧ㅎㅎ 홧, рез efic 홧rix 홧킬 홧팅 홧 홧 홧 홧 야 차소리 뭔데 인성질 가자 나는 아까 그 차 하하하 야 이게 이게 이렇게 쓰이네 레러라 네 pinpoint 자기장기는 콱 죽어버려 laughs 그만 쌓아! 그만 쌓아!! 진짜, 진짜 확, 진짜, 확, 확 얘네들 잡고 가야해! 두 명 아니면 세 명이거든 두 명 아니면 세 명이거든 요 위에 있는데 이 봐라, 이 봐라, 이 봐라 난리났잖아! 난리났잔아 지금 저 있다가! creative art 강 놔 방 봤나 이게 바로 재미티미 저집에 무조건 있겠...뭔 소리고뭔 소리고 뭔 소리고 이거 뭔 소리고! 빠! 아! 아 왜 안죽는데 화킬해야되는데 아아아아아아 화킬해야되는데 야! 저기서 총을 쏜다는 말은 저기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지금 싸우고있단 말이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 틈을 타서 요렇게 붙으면 요렇게 붙으면 괜찮네 좋아 내 뒤에 아무도 없거든 지금 무슨말인지 알겠지 왜 내 뒤에 있는건데 왜 내 뒤에 있는건데 아니 지금 이 자기장에 내 뒤에 있는게 말이 되나 오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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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?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템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눌룰 것 같단다